선택하라 짠 아이 뭐야 이게 이건 손해보는 장사잖아 아무튼 이것도 두장 제거니까 케이스를 더 쓰다 정리를 더 쓰다 정리를 더 쓰다 정리를 더 쓰다 정리를 지켜보는다 낙지 랩 에피니 연기 랩 아아 곡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배 쬐고 죽으면 다시 한다 와플갱어 대단원이나 놔줘봐요 보스 슬라임인데 어떡하냐 죽지 뭐 케이슬더스는 그런거 걱정하네 슬라임이 제일 까다로운다 슬라임이 제일 까다로운다 슬라임이 제일 까다로운다 도망진 것 같은데 슬라임이 제일 까다로운다 슬라임이 제일 까다로운다 이겨내여 고마워요 까카포션 뭐야 이게 밑단계 유물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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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지 우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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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메타슈 우메타슈 아니? 안먹어 마지막 막아죽 2댁에서 곱하기 1 뜨는 것도 제주라면 제주다 진짜 대단원은 쓸수도 없는데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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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야 이건 아니야 하 아 안먹어 아뇨 안먹어 앗 안먹어 루세 사람들 고개 강화 하고 쓰레기 이벤트 만나고 거의 다 오긴 했어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아카베코프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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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강호하면은 오히려 각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개노삼 나왔으면 좀 망망했을 것 같긴 하다 힝 응 이거 대단한 소도 못잡잖아 뭐 그렇다고 안쓸 건 아니잖아 어 이렇게 하면 되네 쪼개낸 가면 허! 순수다 음... 그냥 저거나 살까? 미라손? 밀하우스손 순수있어야 상태이상 대비가 근데 지금 덱이 엄청 얇아가지고 상태이상 그냥 받아도 상관없는데 밀하우스손 아 탈출국 폭주영채화 근데 상태이상이 무서운거니까 용채를 넣어야 겠지 ük Ο 이캏행 이걸반데 이걸 봤데 쇼타임 안사신경이 떠도 되고 전략가가 떠도 되고 똥중은 안 돼 이래서 똥중이 안 좋아 까먹어 까먹어 벤저를 먹었으니 룬피 나오는 오두누 상상 했는데 로로로로로로 로로로어 오호호호호 어 패쳐 빼야되나 패쳐가 필요한 전투가 있을까 없을걸 워호호호호호 호호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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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워지는거 두개 나왔다 정말 잘나왔고 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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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가면 있으니까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하고 여기서 제거해야겠다 근데 이제 제거할 것도 많이 없어 많이 없지만 제거의 길에는 끝이 없다 화상 그만 쳐너 레메시스 만나면 저거보다 화상 또 들어올텐데 이제 제거 이제 제거 제거 3장 넣던가? 아이씨 이게 기억이 안나네 3장 넣는거 엄청 옛날이었지 상태 이상만 안넣으면 어렵진 않은데 이제는 속매를 보내줄때가 ako 새하 어이씨 저거 지금 어이씨 、 Feels , 네 음 에너지 포션 잘 나왔다 이 아니 왜 이딴 쓰레기 같은 결과가 다른게 사귀냐 이게 사귀지 와 최체네메시스에 첫 턴에 화상 넣는 것 까지 걸을 차선이 없네 와 심지어 한 번 건너서 또 넣었어 와 게임 개잘하네 역배가 시키드나 역배가 시키드나 아 미친 화상만 넣어 미친 정신 나갔나봐 칠 화상 니가 1류다 겐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왜 잡음 이러면 안해 향로 향커는 해야할 것 같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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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순수가 아주 아쉽긴 하다. 상태 이상 들어오면. 이렇게는 안 되는데. 아, 잘못 눌렀다. 상태성. 상태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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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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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방패는 죽이고 창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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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화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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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찾아드림 아 뭐 쓰레기 게임 잠깐만 개같은 아우 우우 마우더 포션은 연타 탱수고 답답하네 아이 거지같은게 전략 가로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종 디버프 끝나고 싸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